입코너나 롤드컵 결승점은 담원 저지 입은 거 너무 예뻤어요. 감사합니다. 저 그거 제 거 아니고 제가 그날 방송하는지 몰라가지고 사실 막 메이크업도 못하고 그냥 이렇게 있었는데 작가님이 저지를 빌려주셨어요. 작가님 건데 입고 들어가라고 직전에 주셔가지고 입을 수 있었습니다. 그 담원 받으셨잖아요 유니폼. 어 네네. 왜 난 안 주지? 언제 주지? 알 수 없네요. 깻잉